우리 자기 뭐하고 있을까? 응? 뭐하는 거야? 깜짝 놀래켜줘야지! 누구게? 아 시발 누구가? 가슴 큰 걸 보니까 일이 나그나? 장난하면 뭐 꺾어버린다? 당연히 농담이지 그러면 이제 버텨봐 야 자냐? 아 착한 철했네? 요즘 너무 피곤해서 말이야 이제 답답해 질문이 뭐였지? 뭐긴 뭐야 내가 누구냐고 아 너흥이 누구야? 어디 자기지? 이 새끼 머리 쓰는 거 보소? 자기야 이제 손 치워줘 눈에 뽑힐 것 같아 자기 누구? 그게 무슨 뜬단지 같은 소리야 자기가 누구냐니 닥치고 이름 말해 전화 찬스 그딴 거 없어 너 진짜 네가 모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시작 부리지 마 이 새끼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맞지? 이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이건 이름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신녀의 문제지 뭐냐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가 내 이름 모른다야 내 왼쪽 검진 손가락 건다 넌 뭐고 할래? 이렇게 같이 피를 밝혀서? 쫄리냐? 쫄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이 새끼 옆바락 놀리는 걸 보소 마지막 기회 줄 테니 간 이 손 떼 마지막 기회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그래도 상관없는 거야? 뭐냐 내가 바라던 바다 오늘 둘 중 하나는 뒤지는 거야 셋 하면 동시에 우리가 초키스 했던 짱선 말하는 거다? 고작 생각해야 하는 게 그거냐 이런 교색 졸리면 돼지 신도지 장가리 그만 놀리고 시작하자 하나 둘 기도하냐 가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만 하게 해줘라 켜 소니만이 거치로 터끄나 신아야 둘 녀석이 개세키 ... ... ...